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신차급 수준의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19년씩 1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레인지로버 이보크인데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실게요. 성능기록부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단순교환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부분에서도 올 양호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깨끗한 상태일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하부 뒤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차량 거의 하부 상태 신차급입니다. 정말로 깨끗한 상태, 부식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 중이고요. 중요한 뒷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릴게요. 신풍 끝에 트레드는 약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차량 6.89로 한 70에서 80%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양쪽 편만 모가 없는 상태로 알라인먼트 상태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중통 소음기 이런 부분도 거의 새것이네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누유 상태에 점검해 드릴게요. 보시는 부분은 엔진 오일 팬 쪽이고요. 지금 안쪽까지 비침 전혀 없이 정말로 깨끗한 상태에 유지 중입니다. 정말 키로 수가 짧은 만큼 거의 다 새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식 상태들도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부분 조수석 쪽이고요. 동속 조인트 소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 로안 볼 조인트랑 타이로드 엔드 부식 상태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키로 수가 짧은 만큼 굉장히 부식 상태도 좋아요. 동속 조인트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로안 볼 조인트랑 타이로드 엔드까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릴게요. 타이어 트레드는 6.98로 마찬가지로 70에서 8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양쪽 편만 없이 얼라이먼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 엔진오일 점검을 통해서 이 차량 성분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미리 점검해 드릴게요. 이 차량 지금 12,0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엔진오일 상태를 봐드릴게요. 지금 1.1%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차량 아마도 엔진오일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상태로 보이고요. 구급하셔서 엔진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호일도 한번 봐드릴게요. 브레이크 호일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신차 보증이 남은 차량입니다. 문제가 생기시면 센터에 가셔서 점검하시면 되시고요. 엔진오일만 바로 교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엔진과 미션 점검을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 배달에 들러서는 모든 차량을 이렇게 전문가용 진단기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검 전에 C-Cross 먼저 보실게요. 12,368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았습니다. 엔진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엔진의 고장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768km로 그래프의 미동도 없이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아이들린 상태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미션 역시 고장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이 차량 예상대로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패드 시프트,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과 레슨 시트, VDC, 전자파킹 시스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해당 차량 이렇게 글라스루프가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 실내 컨디션은 굉장히 그냥 신차예요. 이 차량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그래도 전체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아 드릴게요. 리뷰 마지막 순서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본네트 쪽에 스왈마크나 스톤칩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주석 쪽도 특별히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로 아주 깨끗합니다. 후면부 보실게요. 후면부도 테일램프 손상 없고 범퍼까지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운전석까지 깨끗한 상태. 휠 컨디션도 내짝 다 아주 좋습니다. 이 차량 신차급 수준의 차량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 약관 참고하시고 아래 실차주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배달의 딜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차량은 진짜 다음에 또 뭐ピус해 주세요. 안녕하십시gan이. illy 가앤시gan이. 안녕하십시gan이. 안녕하십시gan이. 안녕하십시ganira.